Oh my... Oh my god... 2년 전에 저희가 처음으로 올리아빠를 모시고 한국에 갔었는데요. 여태껏 인터넷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두 세상의 충돌을 경험하게 됐죠. 그 뿐만 아니라 올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린 한국 문화를 아버님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오늘은 올리아빠를 다시 뵈러 갑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같이 한국 음식을 먹으러 그런데 이번에는 런던에서 배웠어요 런던 중심지에 선우윙 씨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고기집에 가기도 했는데요 영국에서 그나마 가장 맛있다는 한국 고기집을 과연 올리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국에서는 한국어도 좋은 한국인 광고하고있어 좋은 한국인 광고우나 정말 좋은 한국으로徒 제국은 그래야 아니, 꼭 뜻해야 될 교수와agles 고수 그리고 뭐하는 것이 JU thatче 수도 있어 엉터일리? 하하하하 제가 보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뼈에 있는 거 같다 아, 네 네 그는 엉터리로 보기 때문에 엉터리로 보기 때문에 엉터일리 이게 뼈에 있는 게 뼈에 있는 뼈에 있는 한국어 뼈에 있는 그리고 이 뼈에 있는 거 같다 와우 그는 어떻게 하는지 왜? 뭐죠? 뭐죠? 진짜 진하게 부족하려는 게 없죠. 그리고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뭐 생각하십니까? 그게 네, 실제로 국물이 완전히 다른 데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좀 더 슬림이, 우리가 있고 약간 지국이 있는 게 아니라 응. 네. 그리고 그 맛은 없죠. 그 맛은 그렇게 맛있을 것 같네요. thats an understated taste isn't its mmm it really is! I think yours probably appropriate actually isn't it because this is a nice thing to start with but you want to move on to something a bit more substantial perhaps The next dish is actually ox tongue It looks like ox tongue Have you sat on the boat? Yes but not cooked like this O.K. Okay, I have not had ox tongue before It's a really nice flavour its strong not everybody likes it You do? 저는요. 그래. 그래서 약간의 설탕을 넣어봅시다. 조금의 설탕을 넣어봅시다. 기름. 기름. 참기름. 참기름. 오xtung. 정말 다른 오xtung 제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성공 와, 이 놀이가 더 맛있어서, 진짜. 정말 좋은데. 아니고, 내 뱅은이 고기를 느끼는 것 같다. 어? 어? 이는 한국에서 프렌치 키스칼.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식사는 상대에 피하는 방이기도 한 단계로 한 단계로, 그 부분에만, 그 첫 단계로, 그 첫 단계로, 한국에서. 오, 오, 진짜? 뵈지 못하는 것인다. 아니, 이곳은 한국에서, 그들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오, 예. 뭐, 이는 지금, 네! 뭐 생각하시지요? 제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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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여자들처럼 이런 여자들처럼 이런 여자들처럼 한 주일에 시간을 즐기는 즐거운 저는 그런 거 한 30, 40년을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아우 너는 한국에서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보니 얼마나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보니 기억나는 날 그 날 그 날에 왔을 때까지 왔을 때까지 그리고 갑자기 앨범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갑자기, I really want Dad to love this I really want him to fall in love with the culture, with the people, with the food I really want him to see what I have seen here 그치에 있는 게 너무 좋죠. 그치에 좋습니다. wonderful. 자고자. 자조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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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아주 thin cut of beef. 네, 이게 beef. 장면이 약간 약간의 curly bacon. 엄청난 크기 높은 이익. 이렇게 다시 deep in sesame oil. 오케이. 한국에선 비워. 지금 시작이에요. 자, 저는 말하고 있기를 바라보니까요. 나는 말하고, 그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영국에 있는 게 없을때는 이전에 뇌이갖고 있는 맛을 통해서 이어가도 그렇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말하는 게 없는 게 없는 게 없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는 게 없는 게 없는 게 아닌 것 같은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 좋아해요. 2, 3년을 넘는것 같을 때, 내가 그리스는 한국을 하고 있는 게 없었을 때 그리고 이번 년에 많이 생겨내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도 그렇습니다. 다음 음식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한우, 한국의 한우입니다. 한국의 한우는 한국의 한우입니다. 왕유입니다. 매우 높은 가격입니다. 가격이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의 한우입니다. 한국의 한우는 한국의 한우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의 마을블링 효과가 나요 오, 이런 거요 오, 이런 거요 진짜, 이런 거요 땡쥬진 엉덩이 엉덩이 아니요 이 방을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면이 부족해서 저처럼 더 많이 쌀요 너는 아마 아마 1 MONTH의 월이집 네, 이렇게. 너는 나에게 떼어낼게요 Wow 어, I'm sweating I'm just wondering what these cows got up to Well see this is the important thing PlayStation They're lazy cows Oh wow That is a big slice of ribeye Oh my goodness Dungshim Ollie That's the biggest piece of dungshim I've ever seen 군 dungshim Now with Korean BBQ I've got a little glass of soju Helps wash the grease down must have tried and change it yeah yeah oh yeah really got good it's so refreshing isn't it yeah after the fatiness yeah it's very different yeah we would drink red wine yeah whereas this has more alcohol content which reacts again say the greasiness and cleanses that but it doesn't have quite a strong flavor of red wine it's 고마워! 간이 원해! 원해요, 그러니까! 그릇의 말씀에 편해진 해! 이렇게 hemos 왔습니다. 그릇의 Lazard께서는 여전히 부서는 여러분 제가 chancellor에 덕분에 이것이 칭찬이 끝 극복되 gamut입니다. 이것은 궁극에 있는 것입니다. 파危은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먹방! 여보세요? 이것은 전통 경험입니다. 아주οιπόν, 이렇게 완전히 저렴한 것입니다 또 뺏기한 Major You'Re 내가 정말 중요한 잘 된것이죠 우리는 이 랩크 공값을 먹구니 랩크가 몇ля None 이렇게 한 furn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좀 더욱 심해지면 진짜 맛있다 오 월화 다음은 다음은 이 랩크 그다음 if I've ever had this one. Zebra! They looks like zebra meat! Zebra meat! this is... a type of meat called 삼겹살 RIKAY! We had that in Korea on our first date but this is marinated pork belly 양용 so it's been marinated in a special sauce to give it a real extra flavor there is a LOT of fat on that ya, less of that 일, 둘, 셋, 넷, 다섯, 오섯, Camp dic 하면 knees TP 아 그 다른 스테 margin을 lobster mot 두 번째ulle 저기서 형 Beginning 결혼식동으로 Beetha Hack 우리 아버지의 돌원을 넣어하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들의 말씀 rais니다? 어떻게ested? 아, 일한가보다 많이 나라. 다음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그가 다시 말했을 것 같 Me? 그거랑은ides, 한식으로, 저는 이런 놈들을 ведущие. 앞으로는 완전히 다 같이 휴게뛰습니다. 같이, 여러분처럼 보기로 결정되면 우리가 bump한 게 지나도 있었어요. 그니까, 그리스도는 저녁에서, 내가 그려줄 수 있을지 응? 넌 그리고 그 karena 나의 너내로 지중해 아래서 자에게 너무 잘하는 거라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섬스한 라면을 위해 그리고 그 섬장은 게 자국 αν장함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장한 라면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먹방은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진짜 맛있다 맞아, 진짜 맛있다 왕장은, 왕장은 싸움에서 정말 잘 어울리네요 이 생각에는 존민이죠 그 롤메이지만, 약간 더요 그리고, 그 fatwarz도 그 jedes시지롱이 아니라 이제 롤메이지만, 그리고 그 롤메이지만 롤메이지만, 이 롤메이지만 롤메이지만, 롤드еди 그리고, 월요일 structure 롤메이지만, 이 사람들도 패배 롤메이지만, 저마 충aji 롤메이지만, 나는 어머니 야, 왜 이렇게 아니, 여기 만약에 우리가 retour 본다면 백미래야 ourselves Hussein 수up You have a crab in the middle of it 그냥 Aousie It is right between a soup and a stew Greek So good It is lovely This is soul food Isn't it? Literally It's warming Look at that It's perfectlym大的 But it is so full of flavour Normal mash set Oh you've gone through 너무 좋습니다. 그냥 기다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이 바비큐가 가장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바비큐가 가장 다양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빔, 우리가 김치, 우리가 바이브 브로크가 이제는 타이거 프랑스 이 바비큐가 가장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영양식 음식을 하나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인의 경제는 아마도 예를 들어서 아마도 예를 들어서 예요 다가서 매일 고급료가 네요 다른점의 태릿한 탭과 특징 네 뭐다 기쁨 오하나 야국인의 고여국인의 I do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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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 이곳은 이곳은 그곳에 한 번에 요기 고치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